5월 헬레는 전북을 대표하는 응원가입니다. 97년도부터 사용해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알기 쉬운 가사로 축구장에 처음 왔어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. 경기에서 승리하면 선수들도 어김없이 5월 헬레를 팬들과 같이 합니다. 경기에서 3대0 이상으로 리드 중이면 뒤로 헬레, 기차 헬레를 하기도 합니다. 제가 상대편이라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육성응원 금지 이후 오우렐레가 예전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사라진 좌우 움직임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서포터넛에서 다같이 어깨동무하고 좌우렐레 해봅시다. 결과는 비막전에서 확인하시죠.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. 보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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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